기념이 시작된 거야? 실패냐? 실패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데코 뭐지? 하트 5개, 9개 올라간다! 그만한다! 아마 지금 저희 뉴이스트 러브앤드림 팬미팅이 끝났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오고 싶으셨겠지만 못 오신 우리 팬 러브 여러분들도 너무나 응원해주신 거 다 알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어제도 진짜 너무 재밌었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어제는 원키스를 팬 여러분들이 불러주셨는데 오늘은 땡큐로 불러주시면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땡큐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동받았었고 대박이었대요 다들 수고했다고도 하시고 너무 이뻤다고도 하시고 사랑한다고도 해주시고 오늘 집에 가실 때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조심히 모두들 잘 들어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도 깨비도 했어요 네? 오늘요? 밤도 깨비 아, 방송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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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이번 편은 그거예요 그 부산에 아, 부산에 한단 군산에, 군산에 군산에 그 빵집 왜? 슬퍼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다 아셔요? 저 어제는 부산 갔다 왔어요 그래요? 다 아시니까 네, 그래서 뭐 한마디씩 하시죠 한마디씩? 네, 그래도 일단 뭐 그쪽부터 그럴까요? 네 일단 오늘이랑 어제 너무 재밌었고요 빨리 다시 팬미팅이나 콘서트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도록 해서 곧 찾아뵙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을 뵙지만 그래도 못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또 언젠가는 빨리 빠른 시인에 저희 팬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빨리 만날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와주셨던 러브 분들은 집에 무사히 기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앞에 아까 다 얘기해서 아, 저요? 네 네,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같이 해주셨던 분들도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쉽게 같이 뭐 못했던 분들한테도 되게 감사드려요 같이 하진 못했지만 항상 응원해주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네 정말로 모든 멤버들이 말했듯이 빨리 이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행복, 행복했어요는 이제 끝나는 느낌입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 이제 분들도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러브님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모두들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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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진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V LIVE를 켠 것도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을 또 전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V LIVE를 켰어요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이스트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방도깨비 봐야지 봐야지 조심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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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어떻게 안 올려? 네 안 올려